이 선수는 힘이 너무 들어왔어요. 밀란 입장에선 손쉬운 경기가 예상됩니다. 슬점, 섭점을 모두 챙길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완벽한 기회, 들어갑니다. 대기심이 4분 2시에 전승선을 들었습니다. 자, 이 선수 오늘... 이 선수는 이 선수는 이 선수는 다행히 이 선수는 이 선수는 매우 이 선수는 이 선수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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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